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진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파티가. 다들 저기 실험 전에 운동을 좀 반복하셨던 거예요? 네, 저랑 유라닌을 무도했었고요. 무도했으니까. 여기 저 후반에 우리 또 신혁이 무시하고 후보여. 저는 사실 내가 못해서 그만뒀어요. 아, 20몇 년 전에 끝났는데. 실험을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1년. 아, 근데 좋구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년 되셨는데? 내가. 내가. 원래 욕구하다가 싫으고. 아, 욕구. 욕구. 저희 막내가. 욕구. 욕구. 너희의 누군가 뭐야? 누군가 나도 해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나는 처음에 욕구하다가. 욕구. 아, 욕구. 아, 약간 지금. 긴장하셨네. 약간 이제. 긴장이 아니라, 욕구하다가. 긴장했어.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다현 씨는 그럼 또? 네, 저는 시름만 10년째 지금. 시름 10년째. 아, 이번에 우리 저 다현 씨가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예. 제가 알기로는 다현 씨가 지금 현재 여자 씨름 최고 연봉자. 아, 네. 아, 이건 최고 연봉자. 최고 연봉자. 네, 네, 네. 조용히 해. 짱이다, 내가 재부러워하는 거. 최고 연봉. 최고 연봉. 아니, 유관 씨는 요거 이제 우승하면은 뭘 받는 건가요? 아, 상금이랑 황소 트로피랑 상장을. 황소 트로피. 황소 트로피 받는 거잖아.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엄청 크다. 어, 근데 이게. 카페에 매화 장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꽃이네요. 저기 지금. 저도 많이 놀란 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리얼하다. 리얼하다, 이게. 그래, 뭐. 아, 정수리라고 얘기해. 아, 저 둘이 밑에 달려면 어떡해요. 아, 이거 미안해. 왜 이렇게 짚어. 아, 근데 나도 봤고 너무 놀랐어, 이게. 너무 놀랐어. 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아,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아,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자, 이게 저 설날 장사 씨름대회. 매화 장사. 이야, 이게 무게가. 야, 이게 그러니까. 저 우리 이다연 선수는 이런 게 집에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한 5, 6마리. 와. 우리 그 아연 씨는 어때요? 저희 애는 아직. 아, 형. 지금 실리를 약간 막. 얘랑 보면 다 2등밖에 못했는데. 아, 이제 하시면 되죠, 뭐. 이제 올라오면 돼요. 이거 사실 또 씨름하시면서 이거 하나 또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어가입니까, 이게. 오. 오.